안녕하세요. 단풍국남자입니다. 오늘은 캐나다 원더랜드 가는 길에 캐나디언 타이어를 잠깐 들어봤는데요. 아이들 스위밍 가글을 사기 위해서 들었습니다. 여기는 가전제품부터 해서 온갖 모든 자파를 다 파는 곳인데요.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한 번씩 Sep품을 상쾌하는 Garrett입니다. I can see it. You can see one in it. I can se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벼룩 온 만큼 화끈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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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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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